여수와 남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국가균형발전과 영호남 동서통합을 위해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여수 김회재, 남해 하영재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건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 영호남 동서화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사업의 예타 결과는 빠르면 다음 주 중에 발표될 예정이며 지역 실정을 감안한 예타 평가 기준의 변경으로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